자막에 배달의민족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받는다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배송시켰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어요 열어볼게요. 제가 물 비빔복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망양식 비빔복수 있길래 좀 사봤어요.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추 솎아내기를 안 해가지고 되게 빽빽하게 자랐거든요. 수확 좀 해보려고요. 수확 고춧가루 소금 물 치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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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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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젤리 대파를 닦아줍니다 물 젤리 배추 수젤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타이머 6분 30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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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고춧가루 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쌀가루 멸치 물 참기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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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추 소금 설탕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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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 쓸모 부착 제립 소금 참깨 송일 손님이 손님이 땅 참기름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이 부추자박이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육성해두고 내일쯤 먹어볼게요. 당면은 밥을 잘라내주세요. 여름에 찐 고추 Field 양념장 벚꽃 계란 양파 고기맛 고기맛 후추 계란 고기 고기를 올려주세요 고기 고기를 물 고기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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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육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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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고추장 고춧가루 동국수 고춧가루 대파 마늘 물 마늘 마늘 가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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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습니다. 또 계란을 넣어서 국물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이번엔 치즈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대파 치즈가 잘 익어서 치즈가 잘 익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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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란 4. 계란 4. 계란 3. 계란 4. 계란 제가 최근에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영상도 날리고 이렇게 카메라도 완전히 고장 났거든요 눈도 못 감고 죽어가지고 오늘은 AS 센터 꼭 가려고요 계속 위로 써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겠어요 그리고 나가는 김에 마켓도 갈 거라서 장바구니도 하나 챙겨서 다녀올게요 지금은 9일 9시고 오늘 마켓이 성수동 쪽에서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성수동 구경도 하고 센터 갔다가 들어오려고요 오늘 옷은 트위드 자켓에 데님 입고 다녀올게요 그래서 언제쯤에 정말 좋아하는 행사를 해요 제가 어떻게 기억나요? 나는 아무튼 나 이제 아무튼 그렇게 기억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겨요 오늘의 장면은? 다르테고 나왔네요 1971년의 다운에도 기원할때는 물에 오고 이 동생 vambobing는 물에 가득한 물 배로 이따가가 빼뜨리에 공격하는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사과 하는 희망 사장님, 요거는 가격 어떻게 해요? 아, 예요? 네, 네. 조금씩씩씩 해가지고. 자막은 이 공통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뭐... 아니야, 괜찮아요. 뭐 어때. 알파트 씩 감아서 내가 만날 거 같은데. наш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키워 먹으면 좋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계란 소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이거 향기 진짜 좋아요.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향기 진짜 좋아요. 여기 계속 고이잖아요. 록식당 향기. 잘했어. 이거 계산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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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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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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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빈티지 차짠 세트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그냥 소품으로 쓰기에도 예쁠 것 같고 차 마셔도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마침 기다리던 택배가 와가지고 내일은 작업실을 한번 꾸며볼 거거든요. 내일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얘는 그냥 세일에서 산 유리병인데 사이즈가 적당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저녁에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계란장 좀 나눠줬는데 저도 어제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시리아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아 타이머 12분 12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릇 mãoculpt разогнал «위난라» 예술이 왜 아무런 eğlen이 없어서 이제 참깨하고 중간에 계속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진 담사리 타이머를 시작하신다. änn 양파 양념에 넣어서 기름을 잘 섞어주세요 내가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다행히 담아주시기 mindsets llaog 그리스 주먹밥 전부 foolish Ashley 엄마 딸기맛 하나 남은거는 내일 김밥 해서 먹으려고요 여기다 밥하고 김만 말아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취향에 설치한 거랑은 이쁘게 studios 설탕이 다 녹아가지고 새로 사온 유리병에다 옮겨 담아려고요 예쁘기도 예쁜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꽃꽂이 해볼게요 잘 어울리려고요 잘 어울리려고요 포함되드 미치겠습니다. 뿌리esse 간장 rogen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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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App 야채 이건 너무 오래전 가구입니다. 얼마 전에 도착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지류함은 아주 옛날부터 꼭 갖고 싶었던 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사 결정되고 바로 구매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제작이라 시간이 좀 걸렸고 한 7월쯤? 8월쯤인가 주문하고 이제 10월에 받았어요 이게 손잡이가 지금 안으로 달려있어서 이것만 바꿔 껴볼게요 이제 음식을 넣으려고 제가 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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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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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실에 두면 이런 느낌인데 지금 재봉 터널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이렇게 작업대를 벽으로 조금 붙이고 전체적으로 좀 당겨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마사지 건기 요약 아르바이트 Tinder projecting 바보 주식 ea 조vl 70 낙시 이렇게 아끼는 원단들도 두고 이렇게 지루함이니까 아래에는 패턴들도 넣어두려고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과거라 그런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실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아껴서 오랫동안 써보려고요. 오늘 점심은 제가 유튜브 광고 보다가 떡볶이를 사봤는데 이게 지금 주문하면 배송까지 5개월이나 걸리는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너무 궁금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육수도 들어있고 양념장 양념장 적당한 양념장 계란 물 양념장 야채 양념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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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매콤한 마늘 잘 볶음 잘 볶아줍니다 조금만 넣어봅니다 잘 볶아줍니다 씻어요 다진마늘 다진마늘 찬송 고추, 마늘, 마늘 내장, 고추, 주있는 양파, 고추,räge,백,통 for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기해! 우와! 너무 신기해요. 우와, 귀여워.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미 adequada 무지개 골고AT. 소금 39 Richogi годita에 불을 시 Xiaomi. 소금 계란 조금kę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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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뇨 계란 과연? 과연? 김밥이 너무 커가지고 끝에가 잘 안 말렸어요. 이게 살짝 터졌어. 배고파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이 진짜 맛있다. 그리고 햄버거에 찍어먹는 맛. 소리도 많이 했고 소시지 고추냉은 매aud 그 다음엔... 나무삼 튀김은 살짝 느끼한 편이어서 요런 떡볶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에 먹으러 간식을 거칠게 먹으러 왔는데, 가슴이 최고였어요! 매일 저녁에 물에 감자 먹으러 왔어요! 토마토에서 다 먹으러 왔어요! 매일 저녁에 먹으러 왔어요! 매일 저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